여러분 안녕하세요 gbc 입니다 최근 들어서 1기 신도시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gbc 에서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물론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를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지금 어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은 특별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차적으로 재개발해서 재건축 넘어가고 또 재건축에서 또 1기 신도시 다루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뭐 연락 주시면서 너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느냐 라고 생각들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곳에 상당 부분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노태우 정부 시절 때 주택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이라는 건설, 200만 호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곳 이곳이 이제 신도시 정책이었는데요 자 내용들을 보면 1기 신도시 5대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이 30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한 9만 7천 5백 호 정도 되고요 또 일산도 한 6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동편촌 3번이 4만 2천 5백 호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170여 호가 인천 연수라든지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울산, 대구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광주 여러 사업지 안에서 200만 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안 다뤄주면 서운하겠죠 특히나 1기 신도시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호 정도 되다 보니까 역시나 좀 오늘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관련된 그 특별법 얘기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김여림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여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1기 신도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이런 것들도 나타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선도지구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지 선도지구로 될까요?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가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거의 30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용적률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용적률 허용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실 재건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 같은 때는 공사비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몇 억씩 부담하면서 내 집을 재건축한다 이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동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어쨌든 재건축은 해야 되니까 얘기가 나왔던 게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줘서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별법 제정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에만 원래는 처음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비슷한 다른 도시들 노후화된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20년 이상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할 때도 처음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사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를 했죠 특별법이 그리고 그 법의 골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인데 결론적으로 통합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끔 대신에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되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5월에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선도지구라는 거는 시범단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할 때 시범단지 형태로 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 사업지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잘 가게 되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단지들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도 선도지구 지정을 예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겠다고 하는 건 주민동의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시범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선도지구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같은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이주 시점이나 인허가 시점을 조정을 해서 일시에 재건축 사업이 한 번에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든요 선도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역별로 하나씩 정해서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이게 언제 또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건 일단 주민동의율이기 때문에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70, 80% 정도 주민동의율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으로는 2030년에 입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면 한 6년 만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속도이긴 하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단지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6년 안에 입주를 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10년도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냐 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가 그때 주택 200만 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재 수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실화,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 기능성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림공사도 좀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몇몇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에 벽에 혀를 대면 벽이 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바닷모래를 많이 쓴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부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면서 1기 신도시가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6년과 입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거의 단언에 가깝게 이야기를 드렸고 10년도 정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도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자족기능 이런 것들도 연계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데 소위 이런 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1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더 올리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이 됐던 20만이 됐던 용적률의 높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지금 그 지역들 안에서 교통에 대한 체증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당과 서울을 오가는 길 그 다음에 부천이라든지 다양한 지역들에서 올라오는 교통체증 일산과 서울까지 강남까지 올 때 그런 체증들 이런 것들이 교통계획들이 완벽하게 좀 수립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들 간에 상호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희망적인 시각들 6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것은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를 선택을 할 때 수도권들이 갖고 있는 교통망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1기 신도시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 시설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하고 또 원도시 간의 갈등 문제들도 있거든요 성남 안에서는 분당 신도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성남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또 일산 신도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는 고양시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하고 원도시 간의 갈등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동탄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화성에 사는 게 아니라 동탄에 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라든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6년 만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집 이슈 시청자 분들에게는 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유리한 점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유리한 점들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5월에 발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후도라든가 주민 불편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도시 기능에 향상하는 기여도라든가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져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구역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같은 구역의 여러 단지가 지정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2030년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구역 내에 존재를 하는 단지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거에 많은 단지들이 주민동률이라도 많이 높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 정자동의 한솔 1, 2단지라든가 1, 2, 3단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주민동률이 한 8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임해동의 풍선용 아파트라고 있죠 풍림성경효성 이런 데도 한 70% 넘었고 일산의 까치마을이라든가 강촌마을 이런 곳들도 사전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이 한 70, 80%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최근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지정 그때 됐던 곳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20년도 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 해제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어디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지으면 재건축 수익성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이게 무작정 용적률을 준다고 해서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민간에서 선회해서 했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도 주변에 일조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돼서 실제로 민간재개발재건축하는 것보다 용적률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비슷한 케이스들 그렇게 되면 사실 공공기업까지 해가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다시 민간재개발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의견이 또 합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평촌에 한 재건축단지 재건축 예정단지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법 적용받아서 용적률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고급화해서 짓겠다라고 주민들이 의사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재건축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건축으로만 진행할 수가 없게 되면 결국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던 단지들도 꽤 많았는데 그 내부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지들을 1기 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재건축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현실적으로 인식을 가지시고 리모델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됐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한 투자 의견들 물어보면서 어떤 쪽으로 전략들을 세워야 되냐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간소화 한다든지 어떤 공공기여를 통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어떤 수익을 키워줬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을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용적률 관련돼서 사업성들을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를 보는 게 용적률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참고적으로 본다면 분당이 184%가 되고요 또 일산이 169%, 안양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가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할 때 180% 정도를 기준으로 놓거든요 180%를 넘게 된다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결국은 180이 넘어서는 곳들 그리고 이 안에 해당되는 곳은 역시 일산하고 분당 이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게 용적률만이 어떤 사업성을 키우는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키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분양 가격을 얼마 정도에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재건축을 해서 이 상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 정도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산보다는 분당이 조금 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고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은 169% 분당은 184%라고 보면 분당이 용적률이 더 높아서 이거는 수익성이 일산대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도 그렇게 된다고 해도 분당 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분당에 재건축을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분당 안에서도 정자역 중심으로 본 지역들 이 지역이 분당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가장 주택 가격에 대한 형성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여러 선도지구 중에서도 한솔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청구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 시범단지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반 분양 수입들도 좀 충분히 나와 있다 라고 해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후공마을 이 지역들도 굉장히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높긴 한데 단순히 물량하고 용적률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그 주변의 시세랑 가격 형성들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분당 그리고 정자동일 때 이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우리 집이슈 시청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장기적으로 잡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1기 신도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수도권 쪽으로 하시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인접 부지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면 되도록 요건을 좀 완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한 50곳 정도가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8곳 이렇게 늘어나서 지방 같은 곳들도 거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 곳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수도권 투자를 한번 보시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입지가 좋으면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수입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직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별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꽤 남아있거든요 그런 곳들 위주로 보시면 어쨌든 선택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굳이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도 사실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역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곳들 한번 판단을 하셔서 투자금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같은 데들은 사실 이제 서울 주요 입지랑도 비견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특별법 적용했을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좀 적정한 시점에 투자를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기 신도시 항상 수도권 말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좀 광역적으로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재밌는 게 영기 신도시라고 아시나요? 영기 신도시를 목동과 상계동을 일명 영기 신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영기 신도시까지도 한번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링크 확인해 보시고 이 링크로 질문들 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고민 상담 중심으로 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집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iksi 도시화 경제 조사 감사합니다.